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사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 여러분들과 저의 연결고리는 다육이죠? 잘 먹고 잘 뛰고 상남자랑 신나게 놀고요 인천 다육도매 다같이 고고고! 9월 18일 금요일 신상품 다육이들이 들어옵니다 인천 다육도매 매장은 모든 다육식물과 화분 30% 할인 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다육식물들은 화분채 그리고 다육식물만 별도로 구매 가능하세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구독자님들 인천 다육도매 아이들 이제는 다육이 좀 키우신다 하는 분들은 모르시지 않는 핫플레이스 인천 다육도매 원프로 다육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육이 영상을 좀 더 소비자의 입장으로 개선하면서 실천적으로 여러분들께 소비, 쇼핑, 도와드리는 채널 현대는 중요한 게 시간이죠? 삶을 의미있게 보내면서 쇼핑을 보다 현실감 있게 도와드리는 다육이 쇼핑 채널 여러분의 시간을 벌어드립니다 마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오늘 급식 반찬 뭐예요? 선생님 오늘 학교 급식 반찬 뭐예요? 하는 것처럼 우리 다육맘들이 눈높이를 질적으로 높여드리는데 한 발짝 앞서가는 여러분들의 다육이 보는 시선을 높여드리는 코품격 다육이 방송입니다 어디까지나 건프로의 견해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궁금한 게 뭐예요? 다육이를 쇼핑하면서 성장시키는 것도 궁금하지만 현재 다육이의 시세 물론 제각각 다육이 농장의 시설적인 면이나 뭐 그런 걸 다 따져서 다육이 가격을 매기는 거 머리 두수 이런 거 다 상관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소비자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육이를 쇼핑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건프로 다육이 채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건프로 다육이 본격적으로 오늘의 쇼핑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의 밥상의 반찬은 뭘까요? 건프로가 다함께 알려드립니다 보시죠 콜로라빈 석연화 금 트럼펫 핑키 큐빅 프로스틱 골드빈스 살구미인 금 왼쪽은 석연화 금 오른쪽은 트럼펫 핑키 건프로 다육이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실 때 준비물 있죠 메모지와 펜 누진다 초점 돋보기 여러분 여러분의 취미를 높이 존중해주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다육이 쇼핑을 고품격으로 쇼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프로 다육이 채널 항상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줄 때마다 건프로 어깨에 힘이 쓱쓱 올라가요 여러분 왜 그러죠 건프로는 여러분의 관심으로 다육이 쇼핑 영상을 제작합니다 엘 히어로 마디바 다육이 농장에 영상 촬영할 때마다 우리 건프로 우리 건프로 건프로 제가 거기 있는지 모르고 건프로 건프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지금 현 상황 공간을 초월하며 다육이를 쇼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집 안에서 다육이들을 구경하시고 농장에 나오셔서 미리 봐둔 다육이들 다육이를 쇼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 택배는 안 되는 인천 다육도매 미리 이 많은 다육이들을 농장에 가서 보시려면 시간이 여러분들 에너지 뺏기세요 인천 다육도매 매장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새싹 다육이들이 많은데요 묵은둥이 다육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초보님들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다육이들 쇼핑하는 거 이름이랑 금액 특히 예산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저는 소비자의 입장이라 예산 정해놓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다육 쇼핑하는 다육맘들의 입장인데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고 매장에 그냥 방문하셨다가 정말 용돈 다 쓰고 가십니다 여러분 건프로 다육이 말고 다른 것도 팔아볼까요? 아니 제가 이런 거 팔아본 기억이 1도 없고 제가 이런 거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냥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다육맘으로서 여러분의 눈높이를 질적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한 발짝 더 쉽게 여러분들이 다육이 쇼핑이나 금액을 합리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다육이 채널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예민하게 너무 너무 민감하게 다육이 영상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행히 안 계시지만 하하하하 여러분들 다육이 영상을 조금 더 재미있고 힐링되는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건프로 다육이 채널 여러분들과 다육이로 소통하고 있어요 우리 왕언니 왕오빠 구독자님들 다육이 구입하러 농장에 방문하셔서 건프로 다육이 영상만 본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농장 대표님들께 잘 전해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고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액적인 면에서 다육이는 구입한 후에 집에서 이 다육이들을 바라보고 또 식구들이랑 다육이 화초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소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다육이를 제가 키우면서 식구들이랑 다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물론 다육이는 금액도 금액인데 저렴하지만 화분이 또 한 금액 하잖아요 인천 다육도매는 화분도 30% 할인이에요 부담 없는 가격에 다육이랑 화분 농장에 와서 구입하시고 또 다육이 매장에 방문하시면 인천 다육도매에서 배합토 판매도 해요 다육이 키우시는데 필요한 다육이랑 화분뿐만이 아니고 핀색 또 이렇게 에어 바람 뿜뿜 하는 여러분이 다육이 키우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살균제 다육이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뭐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도 인천 다육도매 매장에 방문하시면 대표님께 여쭤보세요 물 주는 기간이나 구입하시는 다육이의 특성 같은 거요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시기 쉽도록 한 발짝 앞서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인천 다육도매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천 다육도매 매장 대표님께서는 금종류 다육이들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취미로 여러분의 삶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다육이 영상을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언제 신상품 들어오나 보실 수 있도록 건프로가 자주자주 다육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옆에 보면 종 모양 있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상품 다육이들을 편안하게 집에서 보실 수 있도록 아니면 출근이나 퇴근하시는 그 기간에 그 시간에 편안하게 앉아서 다육이 영상 힐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소통하는 지금 시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멋진 할머니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에 할머니 할머니 침이 뭐야 할아버지 침이 뭐야 손주들이 물어봤을 때 손주들과 다육이로 소통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다육이 사진도 전달할 수 있고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의 침이 그리고 내 가족의 취미를 서로 존중하는 가족들 얼마나 의미 있어요 뿌듯하죠 저희 집 땅고마도 제가 애기 낮잠 시간에 주로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는데요 이렇게 다육이 농장에 가서 보고 어깨너머로 보겠죠 땅고마가 그러면 집에 와서 제가 하는 거 따라 하더라고요 역시 애기가 어느 날 제가 냉장고 문을 아래층을 발로 닫았어요 양손에 반찬통을 들고 발로 다 떠이다 아이고 우리 땅고마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저 행동 하나하나 모범적으로 처신 잘해야겠어요 이렇게 부모의 행동이 애기가 다 보고 복제하듯이 따라하는 게 너무 귀엽고 또 아 누구누구의 엄마로 사는 인생 참 매력 있는데 행동 조심해야겠다 항상 지적으로 지성미를 잃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했답니다 건프로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한우가 좋다고 해가지고 주로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 대신에 빵도 좋아하죠 건프로는 빵이랑 커피 순이거든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건프로가 또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하나하나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여행을 못 가고 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 정말 이렇게 다육이 농장에 자주 가도 되나 할 정도로 분주하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짧은 건프로의 일상은요 건프로가 건프로가 애기가 낮잠 시간일 때 시간이 그래도 좀 나잖아요 안 그러면 저 땅고마랑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고 당 떨어지는 생활을 하거든요 하루에 다섯 끼씩 먹고 있답니다 책도 읽고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루에 정말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기 때문에 건프로가 다육이 분갈이도 하면서 다육이들을 바라보는데 저희 집 다육이들을 저희 남편이 많이 봐주고 있고 저는 다육이 농장에서 직접 다육이들 이 아이 저 아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죠 판도라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었잖아요 정말 안 예쁜 다육이들이 없어요 유튜브 채널 건프로 다육이 채널 취미로 다육이를 촬영하는 여자 매우 저렴한데 힐링할 수 있는 만족도는 높은 다육이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